신록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푸르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 봉은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 동쪽에 위치한 감남삼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형 말기에 종종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 오시자 가장 먼저 주님을 반기며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사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새벽 기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려면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몹시도 분주했다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무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가 진짜로 중요한 일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마르다도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몸도 마음도 엄청 바빠 보입니다 동생 일손을 거둘어주기를 바라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41절과 42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을 대접하는 것은 정말 아무랄 데 없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더 중요한 본래의 의미를 놓칠 정도로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약옵소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로 모이지를 못하니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되면 짜증스럽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불평하고 바쁜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너무 바빠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피곤에 지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요 감사와 이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직장일에, 가정일에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틈이 없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에 알맞은 자신의 자리를 바쁠수록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뒤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은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갈급했고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언니의 원망을 들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의 자리는 곧 생명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오기 전에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기하게 여겨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사에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우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건이 주어지는 이 좋은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내가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결단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제 1년 널두 달 중에 넉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갈급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날마다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김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앉는 자리자리가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좋은 편을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벽마다 드리는 이 말씀의 자리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둠으로 충만한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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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